오늘의 농장은? 저희의 농장, 쥬니레메입니다. 쥬니레메 이리 봐요 오늘의 농장은? 이리 와요 생일 쥬니레메 지금 보러 가다가 지금 지금 저기 이제 쥬니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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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시드니 그렇지만은 않았다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웨이팅을 하고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없었다 제 얼굴 물골이 심각해서 이렇게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8월 3일인데 제가 8월 3일 날에 일을 하려고 쥬니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시드니에서 근데 갑자기 오늘 1시 40분쯤에 이제 내일 일을 못한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공장이 아직 사람이 많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2주를 기다리고 15일에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죠 2주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는 보내야 합니다 아 풍경은 좋긴 한데 사실 2주동안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허주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공장에 가시거나 농장에 가실 때 웨이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잘 알아보시고 사실 잘 알아봐도 오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죠 하지만 돈은 두둑하게 준비해 오는 게 좋은 것 같고 없으면 없는 데 살아요 또 방법은 또 어떻게든 있거든요 방법은 또 어떻게든 있거든요 아무튼 현재 생활은 그렇습니다 I'm a yoi Hi yoi I'm a Japanese Yes My roommate 저는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가는 중이에요 fitness walk Yeah Maybe Okay We start in here Yeah Shopping is here He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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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hat is this? One Two Oh good Yeah Three Four Oh good Yeah Yeah Very nice 여러분 좋은 아침 요즘에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집권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초콜릿 공장을 할거에요. 근처에 팩토리가 있거든요. 하이 여러분 저는 오늘 초콜릿 공장 여러분 저는 오늘 초콜릿 공장 갑니다. 초콜릿 팩토리로 갑니다. 가서 이제 뭐 구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굿뉴스를 갖고 왔고요. 굿뉴스는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나는 텐션입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좋고 이 선글라스는 저의 룸메이트가 빌려줬어요. 함께 가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를 영상으로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가고 싶어요! 여기가 상냥이 아닌 상냥이였어요. 이건 상냥이 아닌 상냥이였어요. 정말 좋은 거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내 상냥이였어요. 네, 이거 제 상냥이였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흥미로워 여러분 어떤가요? 저희 선글라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초콜릿 공장으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콜릿 팩토리에 왔습니다 일로 가면 된다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콜릿 공장이래요 공장이 초콜릿 공장 아닌 것 처럼 생각하는데 클라식 매튜 주스 뭐 카페인 것 같은데? 신기한 곳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옷도 팔고 있네요 초콜릿 냄새 난다 저기 초콜릿이 있네 지금 다 돌리는 건가 봐 오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초콜릿이 나오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콜릿 공장에 왔습니다 지금은 초콜릿 공장이 와있고 여기 사실 초콜릿이 유명한데 저는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 화이트를 도전했습니다 여기 플랫 화이트가 유명하대요 유명한 이유 있겠죠? 저는 여기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플랫 화이트를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화이트를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화이트를 한 잔 먹어봅시다 여러분 저 서비스 받았어요 서비스 프레젠트래요 초콜릿 공장에서 케이크를 서비스로 받았어요 완전 플랫 화이트와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전 이미 이 정도 마셨는데 친구 초콜릿 아이스 초콜릿이 안 나와가지고 초콜릿 onto magical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네요 어떠세요? 30분이 나와도 지금 아이스 초콜릿이 안 나왔거든요? 초콜릿을 만들러 갔나봐요 카카오 재배하러 갔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펍을 가고 있습니다 쥔이 아주 작은 동네에서 제가 양공장에 왔거든요 이 작은 곳에서 과연 펍은 어떨지 아이스크림 뭔데? 완전 귀여워 아이스크림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저희 좀 내일 아침 겸 점심이 완성됐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잠을 자도록 하죠 여러분 출근해야 되는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몇이냐 4시 24분 30분에 차를 타고 갈 거예요 이건 저의 도시락 어젯밤에 북극밥을 열심히 만들었고요 어젯밤에 북극밥을 열심히 만들었고요 지금 옷을 입어서 출 것 같아서 여기 레깅스 입고 그 밖에 얇지만 저렇게 입었어요 준비는 다 끝났네요 빨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못췄어요 오늘 일이 과연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갑니다 너무 어두워 공장에 다 가고 있습니다 공장에 다 가고 있습니다 공장 도착했나봅니다 여러분 안개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고 따뜻하게 입고 술근을 하고 갑니다 왠지 설레는 일의 시작입니다 일단 일을 다 하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곳은 쉬는 공간인가봐요 밥을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면 이렇게 옷을 받아요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구추를 받아요 이렇게 구추를 받아요 이거 한번 신으면 영원히 신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발을 신습니다 뚜라란 공장 OOTD 고생활 준비 완료 레츠고 고생활 준비 완료 저희는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레츠입니다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는 곳이 있습니다 세면대도 있고 이렇게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됩니다 이제 쉬는 시간 중간 쉬는 시간 여러분 현대시간은 8시 반 아침 시간입니다 저 먹어야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을 타임이 힘들 것 같아요 믿을 타임이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레츠고 두 번째 믿을 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 잔해 보이나요? 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한 달 정도만 하고 도망갈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상상할 필요는 힘듭니다 중독 포기하다 띠띠띠띠 여러분 두 번째 쉬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힘들어요 아 힘들어 여러분들 다 보이시나요? 응 나는 세포 다 채웠거든 다 채웠어요? 언제까지 하세요? 여러분 날이 밝았어요 저는 두 번째 점심을 먹고 지금 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안녕 여기 양 있어 얘 다 죽으러 왔어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쟤네 죽으러 가 도망가요? 죽으러 가는 거야 지금 지금 저기 이제 어떡해 죽으러 가 잘 가 얘들아 여러분 일이 끝났습니다 현재 시각은 2시 인가요? 한 2시 반 2시 반쯤 됐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거 같아 지금 저 일하고 나왔거든요 물고리 너무 심각해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리가 뻗어질 거 같고 양이 막 그 뭐냐 고기 덩어리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막 골라야 돼요 부위를 아무튼 너무 힘듭니다 지금 물고리 심각해서 나중에 뭐 이야기를 찍을 수 있을 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쉬어야겠어요 굿빠이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 집에 갑시다 저희의 농장 쥬니레미입니다 쥬니레미 내일 봐요 안녕